오늘의 특별 DJ는 모델계의 유희열 주우재씨 오셨어요 여기 올 때마다 모델계의 OOO이라고 하셔가지고 어때요 모델계의 유희열 어떻습니까? 영배영한테 라디오계의 유재석이라고 하는 것과 일맥상통하지 않나? 들으면 막 미칠 것 같고 근데 주우재씨가 DJ를 해야 되는 게 노래를 너무 많이 알아 노래를 진짜 많이 알고 그 다음에 노래를 또 잘해 오늘 라이브 무대 같은 거 준비되어 있나요? 여기 습도만 괜찮으면 원래 습도만 잘 맞으면 주우재씨가 노래 또 해주니까 거기에 딱딱 맞는 선곡을 또 잘하잖아 선곡은 제가 잘해드릴 수 있다 기가 막히지 어떻게든 제가 선곡은 순간순간에 맞는 걸 그럼 나 오늘 날씨와 오늘 스튜디오 분위기 해서 선곡 하나만 해줘요 이 다음 저희 그때 생각해놓고 바로 있어요? 오늘 이거 들으면 난리 납니다라고 제가 알려드릴게요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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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자 그러면은 봅시다 오늘 두 시간 같이 해야 되는데 저한테 혹시 뭐 바라는 거 있으면 한마디 해주세요 저는 누나가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두 시간 내내 그리고 저와 함께하는 3일 동안 그리고 앞으로도 쭉 아프지 마라 누나가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효자다 효자 왜냐면 너무 프로그램을 많이 해 너무 프로그램 많이 하고 또 한 20년 쉬다가 이제 하는데 틀면 나오고 틀면 나오고 하니까 네 건강 꼭 지키겠습니다 네 꼭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뭐 뭡니까? 지금 이현주님께서 주우재씨 모델계 임진모라고 정말 입이 방정이지 진짜 여기저기서 참 야 모델계 임진모면 진짜 극찬 아닙니까? 제 입으로 한 거예요 제 입으로 어디서 제가 음악을 그래도 좀 듣는 편이다 보니까 음악 얘기할 때 그래요 경솔했어요 그냥 입으로 나오는 대로 뱉었었어요 아니야 음악 많이 알아 이지민님께서 주우재 오빠 특별 DJ라고 해서 점심밥도 안 먹고 보는 라디오 켰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 여기 있어요 오늘 예쁘게 하고 왔대 오늘요 오늘 얻는 라디오도 초대해 주시고 보이는 라디오도 한다 그래서 네 좀 체려 입었어요 아 검정색 드레스코도 잘 맞췄고 그리고 하의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좀 약간 제가 나름 아 이거 그 뭐죠? 그 주우재씨 그 남친룩이랬나? 하휴 그런 말이 또 있죠 뭐 있죠? 네 네 앞에 저가 수식어가 뭐였죠? 그냥 남친룩 아 남친룩의 정서 아 제가요 너도 알잖아 알긴 하죠 모르는 척하는 거죠